퍼팅 콘테스트 보기법 밀었다 완전히 밀었어 지금 이렇게 해서요? 응 바깥으로 밀었어 완전히 자꾸 손이 몸에서 멀어진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돌지를 못하는거지 왼쪽이 열리면 그게 다 해결되는데 왼발 빼는 것도 안되고 왼발 도는 것도 안되고 고작 치는데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오케이 다 끝난게 흐흐흐흐흐흐흐 나 세게 치려고 그랬는데 구한 너는 상 사하 너는 오르마 오 따블리네 딸이 오 나이스 퍼 날씨였습니다.